ㄷㄷㄷㄷㄷ 휴… 이게 얼마만의 취업이야… 이번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꼭 훌륭한 악마가 돼보는 거야! 응?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아, 예! 이번에 타락 1팀에서 오늘부터 새로 일하게 된 신입사원 사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신입분이시구나? 하필 업무 평가하는 날 들어오셨네? 금일하시는 업무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거 아시죠? 모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으, 넌! 어디 보자… 처음 타락시킬 인간은 어떤 녀석이 좋으려나? 오, 취업 때문에 엄마와 싸우는 백수라… 마침 딱 좋은 녀석이군… 어이,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진짜 부모 맨다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음… 좋은 마음가짐이야… 뭐, 씨, 깜짝아! 뭐, 뭐예요, 당신? ㅁ, 빨갱이? 흐흐흐흐… 이 몸은 빨갱이가 아니라 지옥의 대악마, 사탄이시다! 악마? 악마가 왜 저한테… 두려워할 거 없다! 오늘은 너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알려주려온 것뿐이거든… 네?! 죄송한데… 저… 제가 남자랑 하는 취미는 없는데… 아니 그런 즐거움 말고 임마! 안 그래도 짧은 수명 즐기기만 해도 바쁜 인생인데 좀 더 펑펑 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아니 지금 취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놀 시간이 어딨어요! 취업까지껏 좀 더 늦게 하면 되지! 조금 나태해져도 돼! 젊을 때 안 놀면 언제 놀겠어? 저 34살인데요? 어… 아니 어쩌다가 그 나이 먹도록 백수로… 아, 내가 백수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뭐 어쩌라고요! 저 올해는 꼭 취업해야 하니까 방해 좀 하지 말아 주실래요? 음… 상당히 완고한 녀석이군… 차라리 공부하고 있을 때를 노래서 유혹하는 편이 좋겠어… 응? 너 뭐하냐? 공부 안 해?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가끔은 이렇게 머리도 식혀줘야지… 아니 아까는 취업 준비한다고 놀 시간 없다고… 이게 어딜 봐서 노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휴식하는 건데 이것도 엄연히 취업 준비의 일환이라구요! 아니… 뭔… 후… 이미 나태한 새끼를 타락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공부 시작할 때까지만 기다리자… 아니 이 새끼는 무슨 휴식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저기… 이제 그만 좀 하지…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후… 후… 드디어 공부 시작하는 건가? 빨리 타락시키고 퇴근해야지… 저… 그대로 자게? 네? 왜요? 뭐 해야 할 일 있지 않아? 아! 맞다! 와… 다행이다… 사탄님 아니었으면 완전 까먹을 뻔! 그래그래… 지금이라도 열심히… 응? 너 뭐하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오늘까진 한정관차가 있어서 질러야 하거든요… 저… 그거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 같은데 중요한 돈 아냐? 아… 이거 동생 대학 등록금이긴 한데… 어차피 뭐 지잡 대라?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아니… 저…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일 텐데 그거를… 에이! 뭐 어때요? 이것도 다 나를 위한 투자인데 부모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직까지 일 다니시니까 이 정도는 써도 문제 없어요… 하… 악마 같은 놈… 뭐 저런 자식이 다… 에헤헤이!!! 그, 괜찮아… 방금은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찾아보면 분명 타락시키기 쉬운 인간이… 그, 그래! 바로 저거야! 재물을 탐하는 인간보다 더 타락시키기 쉬운 상대는 없지! 다음 사냥감은 저 여자로 정했다! 에이씨… 이건 어떻게 포장하는 거야? 흐흐흐… 안 갔어… 꺄악! 변태야!!! 아니 저기 나는 변태가 아니라… 거기 동체수 줘! 저희 집에 웬 미친 남자가 옷도 안 입고… 아뇨아뇨… 잠깐만 있어봐! 지금 그, 그, 어… 중고거래! 중고거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 아냐? 그런데요? 혹시… 직거래하러 오신 분? 아아… 이 몸은 지옥의 대양맛 사탕! 너에게 많은 재물을 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러 왔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고요? 흐흐… 역시 인간들이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구만… 그래 그래! 내 방식만 따르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 뭐… 무슨 방법인데요? 뭐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팔려는 물건 대신에 박소리를 보낸다던가… 에이씨! 난 또 뭐라고! 장난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사기 쓰다가 신고당하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어… 책임까지는… 나도 가정에 있는 몸이라… 아휴… 편태 새끼 말을 귀담아드리려 한 내가 바보지…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잠깐만! 그, 다른 방법도 많아! 그거! 그것도 사진만 잘 찍어서 보정 넣어주면 거의 신품이라고 속이고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어! 얼마나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요? 원래 얼마에 올려놨는데? 8,000원이요 뭐? 기타를 8,000원에 판다고? 아니 뭐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남 좋은 일을 왜 해? 딱 기다려봐! 내가 원가만큼 받아내줄 테니까! 그럼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건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살 때 얼마 주고 샀는데? 몰라요 이거 오빠 새끼 꺼라 그럼 오빠한테 얼마에 샀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그 새끼 얼마 전에 군대 가서 집에 없어요 응? 아… 그럼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구나? 아뇨 그냥 몰래 파는 건데요? 아… 저기…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그, 그럼 적어도 가격은 알아보고 팔아야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어차피 그 새끼도 돈 주고 산 거 아니라서 그, 그럼 어디서 난 건데? 몰라요 고등학교 때 같이 밴드 부하던 친구 유품이랬나? 어… 저… 안 그래도 군생활 힘들 건데 이런 짓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휴가 나왔을 때 오빠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으려나? 알고 있는데요? 아, 알고 있는데 대체 왜… 하하하 돈도 벌고 오빠 새끼도 엿맥이고 완전 일석이조잖아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 어서 사진 찍어요! 비싸게 팔아준다면서요! 하하하하 크, 그만 오지마 오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망했다… 응? 뭐, 뭐야? 니가 왜 여기에… 감사합니다 사탄님! 덕분에 저 취직했어요… 아! 이종수씨는 악마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기에 이번에 상부에서 종수씨를 타락일 팀 사원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사탄씨는…